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경사입니다. 그렇게 팔을 세이브하네요. 이야, 멋이네요. 박민지. 앞서 박결 선수의 위치와 거의 비슷한데요. 박민지. 박민지 오갑니다. 여기서 성공시킵니다. 세 훈련 손버리예요. 이게 박민지 선수의 경기예요. 3라운드 통틀어서 가장 그냥 어렵게 플레이가 되는 15번 홀이에요. 좋습니다. 이지현. 이지현. 떨어집니다. 시핀 버디. 한타를 줄여내면서 9언더파. 공동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 이지현 선수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있는 15번 홀에서 버디예요. 전예성. 전예성. 이건 지금 굉장히 심한 내리막이고요. 언덕 내려가면서 스피드가 붙어요. 라인 좋아요. 전예성. 그때 한번 막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성공을 시키네요. 저거 정말 워낙 퍼트를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저 위치에서 성공을 시키네요. 성공을 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